자동차 핫러너를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은 원재료의 특성 사출 압력, 게이트 위치 금형 온도, 냉각 등의 다양한 변수가 얽힌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사출 성형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금형을 제작한 후 실제로 사출해보기 전까지는 만들어질 제품의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잠재된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선행 해석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도는 사출 성형 해석 분야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인 플로우웨이 랩을 통하여 고객의 제품별 특성에 최적화된 선행 해석을 제공해드립니다 유도의 40년 노하우와 몰덱스 3D, 몰드플로우, 솔리드웍스, 엔시스 등 파트너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사출 해석, 구조 해석, 열 해석, 유동 해석 등 연간 500여 건, 누적 4,700여 건의 해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정 검증을 진행하고 제품의 사양이 결정되면 제품의 구조와 밸런스 및 가공을 고려한 전문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유도는 3D 디자인 툴을 활용하여 2D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품 간의 간섭, 가공 라인 간 간섭 등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 의한 오류 및 부적함 요소를 차단하고 3D로 시각화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차 설계가 완료되면 열해석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한 제품의 온도 밸런스를 체크하고 수정합니다 온도 밸런스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2차 설계 검증을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설계 검증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설계 수정 시 연관 파트가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수정 변경에 따른 비효율적인 중복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끝나면 완성된 모델링에서 BOM 작업을 위한 제품 코드 및 수량을 자동 추출하여 누락으로 생기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제품 조립 시행 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할 위험을 줄이고 부적합으로 인한 납기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들은 보안 서버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다운타임 없이 실시간 자동으로 캠 부서로 이관됩니다 고객에게 최종 승인을 받은 모델링은 정확한 가공을 위해 전문적인 캠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 됩니다 완료된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가공 파트별, 장비별, 스케줄별 최적의 조건을 설정하고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캠 자동화 프로그램은 클릭 한 번으로 장비, 팔레트, 지그, 공구의 기본 세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캠 프로그래밍을 하는 물리적 시간을 대폭 줄여 생산까지의 과정을 가속할 수 있는 유도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입니다 캠 프로그램도 설계와 마찬가지로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가공할 모델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과삭이나 미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오가공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조상의 잠재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또한 현장 엔지니어와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더욱더 직관적이고 빠른 판단을 도와줍니다 유도는 이렇게 선행 해석부터 설계, 캠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효율을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정확하고 낭비 없는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멘